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이번 시즌 5월까지만 하더라도 김진욱, 김상수, 구승민, 김원중으로 이어지는 필승조가 아주 단단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6월 들어서 김진욱, 김상수가 2군에 내려갔다 와야 될 정도로 안 좋았고 구승민, 김원중도 고위가 부쩍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롯데 뒷문이 많이 헐거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 불펜진의 모든 지표가 리그 최하위권으로 쳐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불펜에 새로운 피들이 등장하면서 주축 선수들의 부진의 틈을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3명의 불펜 투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최희준입니다. 배영수 코치가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선수로 알려지면서 2023년 시즌에 어떤 활약을 할 것인지 롯데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시즌에 돌입하고 나서는 등판 때마다 안 좋은 결과를 내면서 팬들의 실망이 컸습니다. 4월, 5월까지만 하더라도 10경기 10.1이닝에 평균 자책점이 6.97로 가비지 이닝을 소화하는 추격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역할이었는데 6월에 들어서 대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여전히 필승조로 편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능경기에 더 많이 나오곤 있지만 7경기에서 실점이 겨우 한 점입니다. 지능경기라고 해서 대책없는 피칭으로 대량 실점을 쏟아내면 불필요하게 공을 많이 던지게 되고 다음 경기 등판이 어렵기 때문에 추격조라고 하더라도 깔끔한 피칭이 필요하죠. 바로 이 부분을 최희준이 충실하게 이항하고 있는 겁니다. 최희준호의 피칭을 보게 되면 나아졌다곤 하더라도 여전히 제구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좋아진 것은 피안타율의 엄청난 감소입니다. 50% 이상 포심을 던지는 포심 피처인 최희준호에게 있어서 본인의 포심이 통한다는 좋은 경험을 착실히 쌓아간다는 것은 투수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데 있어서 청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승현입니다. 밸런스 문제와 부상으로 인해서 1군 합류가 5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졌고 최희준처럼 추격조로 등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6월 들어서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최희준보다도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구력이 훨씬 낮거든요. 6월 들어서 6경기 8.2이닝을 던지는 동안 볼넷을 단 한 개만 내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롯데 불펜 투수들이 볼넷 파티를 벌이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기를 하고 롯데 팬들의 뒷목을 잡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진승현의 피칭은 아주 깔끔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직구 스피드가 아직 140km 초반에 형성되고는 있지만 좋은 제구력을 바탕으로 해서 피안타율도 상당히 끌어내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진승현에게 남은 숙제라면 지금의 제구력을 유지하면서 9위를 끌어올리는 것일텐데요. 그렇지만 무리하게 스피드 끌어올리다가 제구 망가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급하게 스피드 끌어올리는 그 어떤 모음이라도 이번 시즌 중에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송종입니다. 앞선 최희준 진승현에 비해서 나이도 꽤 많고 1군 경험도 많아서 새롭게 느껴지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번 시즌 보여주는 활약은 지금까지의 정송종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정송종의 보직은 최희준 진승현과 마찬가지로 지능 경기에 더 많이 나와서 2윙을 소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1군에 합류한 이후에 꾸준히 포심 스피드를 140 후반을 유지하고 있고 18일 경기에서는 평속 150을 넘기는 등 뛰어난 스피드로 투구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자 직점이 4점을 넘기고 있긴 하지만 작년까지 보여줬던 우리가 알고 있던 정송종의 모습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원인은 역시나 제구력의 안정인데요. 데뷔 이후에 이번 시즌 가장 낮은 9위링당 볼레터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준 진승현 정송종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필승조들이 체력적인 부담이 되었든 아니면 일시적인 컨디션 저하던 간에 부진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최근 페이스가 좋은 진승현 최희준 정송종을 대신 중용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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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